일상으로 가르쳐주는 아우 이 때 되게 엄청, 엄청 쌓인 게요 그래서... 그때도 내리면서... 진짜로? 에스커트 멋있는 느낌 해줘 렛츠고 렛캠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쌤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긴어게인을 나오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제가 뭔가 요즘 되게 공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운이 돼있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공연 겸 놀러온 것 같은 이런 공간에서 하니까 벌써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가수인데 무대가 많이 줄었고 이게 너무 반가운 무대고 이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무대가 저희에게도 힐링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어떤 힐링과 위안이 됐으면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나아져서 외국인분들도 빨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공연도 같이 하고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BTS 아시는 분 오케이 오케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그쵸 그쵸 좀 신나게 바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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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진짜 안주 없이 맥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안주여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안주를 비우려고. 정말 너무 고소해요.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